카이스트 외국고전형 2021학년 9월 학기 교사 추천서 관련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사 추천서 무용론, 또 교사 추천서가 필요 없다. 또 일부 국내 학생 전형에서는 추천서가 폐지되어지는 그와 같은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카이스트 2021학년도 9월 학기까지는 여전히 중요한 전형 요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외구에서 한국의 어떤 구와 같은 추천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핸드라이딩으로 하고 그리고 오토그래프 넣고 봉인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일반적으로 보내주는 한국에서는 대개 온라인과 같은 입력 방식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의 카운슬러스님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매스터 또 홈롬티처에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외국고전형 2021학년도 싸이미 리터니 인포의 샘홍 원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2021학년도 교사 추천서 카이스트 양식입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면 우선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지원자에 대한 신상 기록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 추천자 신상이 있습니다. 추천자 신상 부분이 이미 원서 접수할 때 결제하기 전에 추천자에 대한 구와 같은 신상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 추천자의 이메일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커맨더 인포메이션 부분은 원서 결제하기 전에 벌써 확정이 되어야 되고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레커맨더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주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Relation with the applicant 부분 거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math, science teacher 또는 홈롬티처, 수학과학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 추천한 부분이고 아니면 카운슬러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혹은 꼭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추천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학생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니까 직접 교육을 담당했던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고 이 내용도 추천자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당연히 추천자가 직접 써야 되는 거고 지원자의 능력, 특성 그리고 경험 등에 대해서 사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중에서는 The Institute, 바로 KAIST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것에 문의를 했었을 때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확인이 올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학생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합격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쉽지 않아요. 사실 확인까지 다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유사성 검토 부분인데 유사성 검토는 사실은 추천하는 담당 선생님이 예전 것을 그대로 이렇게 추천하거나 그러신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사도 검색해서 어느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슷한 특성의 학생을 이렇게 추천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유사성 검토에 의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그 담당 추천했던 분이 입증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소명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 거죠. 바로 공교육 범위 내에서의 활동, 지나친 사교육 의존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 관련된 입증자로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논문 지도를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가 추천한다든지 그런 부분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자에 대한 그와 같은 시그니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다음 체크란이 있죠. 체크란 부분 거 확인해 보시면 학생과의 관계를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학생과의 관계가 학생평가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비교그룹 부분인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학생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추천자가 모든 학생을 맡았든지 학년에 관계없이 또는 그 해당 기수, 동급생만 맡았거나 아니면 그 해 학년에 기준으로 맡았을 때 각자에 해당하는 부분 것을 체크를 해주면 되고 이 학생을 맞지 않았는데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더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니까 해당하는 부분 것에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학업 능력과 관련해서 그렇죠? 학업에 대한 노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수업 참여도 그래서 정말 매우 우수서부터 평균 또는 평균 이하 관련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올수록 많이 체크를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관련해서 학업과 관련해서 창의성, 도전정신 그리고 학업과 관련해서 250 캐릭터 이내에 추천사를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관계 다음에 학업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 것에 포커스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엇보다도 대인관계, 성격 관련한 거죠.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그리고 협업 능력 그리고 배려심 관련해서 역시 가능하면 이쪽의 항목들이 많으면 좋겠죠. 추가적인 부하 같은 컨멘트 부분 것으로 250장 이내에 역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항목은 250장 이내기 때문에 정말 짧게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것에 비해서 세 번째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구하 같은 정보를 제공해달라. 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 기준으로 이제 캐릭터 기준으로 천 캐릭터 부분으로 추천사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주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막연하게 우수하다, 총명하다, 배려심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추천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지도할 때의 사례 또 실험을 했었을 때의 사례 아니면 어떠한 봉사가 됐든 학업이 됐든 어떤 귀납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주면 훨씬 좋고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학생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이 학생을 몰랐던 학생 또 각 지도를 하긴 했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그와 같은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인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을 해서 관련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부모의 의견도 들어가지고서 최적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Strongly Recommended Word, Strongest Recommendation 부분 것 쪽으로 체크해가지고서 추천을 하시겠죠. 그래서 교사 추천서 부분 것의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가지고서 추천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사실은 잠재력이나 리더십도 카이스드가 용어하는 도전정신, 창의력 이 부분 것을 많이 부각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3번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카이스드 외국고 전형 교사 추천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추천서 관련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이 영역은 원래 여러분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또 추천자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 것의 포커스는 얘기했던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가지고서 명확하게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 이 부분 것을 추천을 해주시면 훌륭한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